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 변화를 잘 읽어야 되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게 되면 돈이 물리거나 아니면 돈이 형편없이 뭐죠 투자원금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60대나 이런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한참 활안길 때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아파트에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꼬마 빌딩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회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시절이 다시 오겠나 제가 다시 안 온다 이렇게 결론 안 내립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한번 살펴보죠. 이게 2023년도 8월 3일 날 그동안 없어서 못 사다 는 꼬마 빌딩이 인기가 주춤하다. 또 2024년 5월 29일은 나오자마자 팔려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꼬마 빌딩 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전국의 상가 임대에 대한 가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김창규 기자가 비교적 이제 경제 에디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쓰시죠. 임대문의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할 길을 잃은 서울 신사동 이나 가로수길이나 신촌 이나 종로나 이런 데 여러분들 임대문의가 안 붙은 데가 없다.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명동 등지에도 임대문구가 곳곳에 눈에 띄고 그동안 그래도 인기가 있던 역세권 그런 입지가 비교적 좋은 지하 7년 인근이나 이런데도 임대문의 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상가 같으면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안 했을 것이고 은행에서 이런 사람들 차입을 하고 일부 자기 돈을 더해 가지고 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동안 시세 차익을 누려왔으니까. 이제 건물주는 임대가 되지 않더라도 임대를 낮추기보다는 그냥 비워두는 방법을 택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매매가하고 직결되니까 임대로 수입하고 매매가 그대로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상가주의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빌딩 임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되네요. 너무 낮네요. 대출금리가 5%고 물가 상승률도 커버가 안 되네요. 많은 대출을 끼고 상가를 쌌다면 손해를 볼 것이고 특히 이제 노후에 상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입을 얻어서 조금 노후생활을 안정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는 상가가 쏟아지고 1층에 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면 5, 6층짜리 건물이 뜨고 상가는 2, 3배 늘어나게 되고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도 상가가 늘어나고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상가가 우후죽선처럼 늘어나고 전국의 신도시와 핵신도시를 상가공실로 신음하고 10년 20년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부터 여러분들 만든 김천이나 이런 데 혁신도시들 지금 여러분들 한 10년 지나도 지금도 비어 있을 겁니다. 최종시의 상가공시는 심각한 지역 문제가 된 올해고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길거리를 다니는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여러분들 많은 거래가 택배라든지 온라인 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 얻어주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내수 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하는 이런 상가가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상가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승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수십 년당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대부분 하는 거죠. 관승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겁나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항상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칼럼을 아주 잘 쓴네요. 상가 수요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상가 공급은 마구잡이 식으로 늘어난다. 유동인구의 감소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큰 두 가지만 여러분 보더라도 상가의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은 당연한데 계속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나 뭐를 할 때 전부가 다 여러분 상가를 과잉 공급하는데 매진하는 겁니다.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19년 5185만 명이던 한국인구는 2020년도 5183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에는 5177만 . 이제 가면서 현저하게 속도가 여러분들 붙겠죠. 정동진에 여러분들 그 좋던 그런 선박 모양의 그런데도 다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란 게 쓰나미처럼 그냥 밀고 나갈 거라고. 이제 초입 단계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이 비고 이런 거가. 그래도 뭡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 배달 유연한 근무제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사무실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 고 있다. 그런데 상가 공급은 늘어나 기만 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신규 공급된 상가는 10만 실로 연 평균 3만 실을 웃돌았다. 올해도 2만 3천 실 가량의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큰 흐름을 못 읽으면 돈을 잃는 거죠. 돈을 잃는다는 것은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좀 깨고 조금 더 이렇게 시대 변화를 읽는 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방송을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거든요. 공급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행에 따라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아무리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더라도 내수가 크게 여러분들 부활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데 돈이 한번 물리게 되면 는 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과 투자자는 상과를 비워디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임차인 입장 에선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임대료가 갈수록 치솟으니 아예 사업을 적고 체제 임금이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고 하면 뭘 해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에 상가나 작은 빌딩을 사들여서 월세를 받아가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꿈꾸는데 요즘 많은 은퇴자 가 상과 투자 실패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이미 많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관성이나 선입견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일단 인구수가 현장 이 줄어들었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인구 감소의 쓰나미라는 것은 전원 주택부터 시작해서 상가 빌딩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모든 거래가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겁니다.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를 잘 잃고 투자상에 크게 손실을 안 봐야겠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